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교수의 이야기가 나갔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청년 이야기,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표심을 보면 정치권의 반응은 글쎄요, 그렇게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 직접 들어보셨고요. 오늘 국무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선 이후에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사를 했고 서울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직접 얘기하는 영상은 없는데요. 기자들을 만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한 영상은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앞으로 중대본과 어떤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급격하게 상승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나갈지에 대한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 분위기 같은 건 어땠나요? – 분위기는 뭐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선거는 선거고 또 일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아마 주기적으로 이런 기회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때 민심을 전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저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공시지가 가격 결정 관련해서 지자체에도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서울시민의 부담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에서는 일단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또 하나, 진단키트 이 부분은 오히려 방역당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니까 화답하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가가 난다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전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발언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서울형 방역체계, 지금의 방역체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정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가자. 대신에 이른바 간이 진단키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자고 하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간이 진단키트라고 하는 것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거죠. 예, 그래서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브리핑 자료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해철 행정부 안전부 장관이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에는 중대본과 꼭 협의를 해달라. 자칫하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시가격 상승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고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가격이다.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 전문가 검토도 진행을 한다. 4월 말까지 이의신청 받고 최종 확정은 6월에 하도록 단계를 거친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밝힌 거죠. 어쨌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관들이 답변을 하고 토론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지금 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방역의 문제도 결국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죠. 이게 만약 국민들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효율성의 표를 던졌다면 박영선 후보가 당선됐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거의 당정청 한몸처럼 움직였던 정책 효과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굳어졌기 때문에 견제의 한 표를 던졌던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과도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선거에 드러났던 민심을 바탕으로 이런 일들을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을 조절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정치를 끌고 가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뒤에 보면 나 서울 넣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아이서울류라고 하는 일종의 서울을 상징하는 이런 일종의 로고나 이런 부분도 오세훈 시장이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의 모습을 바꾸려고 많이 이제 시도를 하겠죠. 오늘 언론을 보니까 박원순 전 시장 때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좀 지급됐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민의힘을 통해서도 이제 이루어진 바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도 박원순 전 시장 때 서울은 크게 이제 바뀌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꾸는 방향은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표를 던져서 이렇게 좀 결정한 거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이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공시가격을 문제제기냐 이런 거는 또 지자체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집값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또 야기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역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정부도 거리 두기 체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던 과정인데 그것을 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확진자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이걸 추진했을 경우에는 자칫 이 변화 과정에서 사각 시대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한 발 앞서가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최소화시켜나가면서 좀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 드렸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하면서 사실 김명민 비대위원께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할 것이냐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차기 비대위원장 떠났으니까 지도부가 공석인데 말이죠.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를 여는 건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든 것들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수렴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정확히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안철수 대표가 자처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면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큰 입원을 만들기 위해 통합에 나서겠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과거였던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묻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늘 한결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함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든 안철수 대표든 금태섭 전 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당 그리고 들어오게 되는 흡수통합 등에 대한 문제는 결국 안철수 대표가 국민께 약속했던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내 전당대회를 두고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금 복잡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우려되는 건 자칫 잘못 국민들께서 새로운 기대를 위한 희망을 한 번쯤 가지게 됐는데 이게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당권 경쟁이 매몰돼서 당이 혹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들을 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또 치료할 텐데 원내대표 선출이 곧 남겨진 만큼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서 그 이후로 미래 대통령 주자들이 뛰어놀게 되는 미래형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건 또 어떻겠느냐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이곳저곳 쏟아지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기간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려고 나아갈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쇄신 문제로 국민의힘은 통합 문제로 내부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가닥이 잡힙니다.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려서 통합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겸을 수렴하게 됩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